머스크의 정치활동이 테슬라에 대한 당시의 비관적인 견해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 테슬라를 트럼프 후보의 운명에 연관시키고 있고,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10월 10일 이벤트를 통해서 사이버캡을 공개했고요. 이번 이벤트에서 월가에서는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테슬라의 3분기에 대한 예상과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많이 내어놓고 있는데, 이런 전망을 듣고 앞으로 테슬라에 더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월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연행은 바로 23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미있게도 중국 쪽으로부터 한 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루머는 바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가 조만간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고요. 심지어 10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거다라는 소식이 루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일 테슬라의 3분기 연행을 앞두고 있는 지점에서 바로 하루 전 22일에 새로운 모델 Y의 생산이 시작되게 된다면, 조금 놀랄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2025년 1분기부터 생산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가 사실이라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 생산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루머의 출처를 확인해 보면요.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는 10월 22일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비공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초기의 생산량은 하루에 약 15대 수준으로, 앞으로 천천히 생산의 속도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지금 생산하는 것을 보니 새로운 모델 Y가 올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계획했던 대로 2025년 1분기에 출시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그때까지 생산의 준비에 그 시간을 좀 가지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을 때 판매를 시작하며, 지금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미 모델 Y의 새로운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추측하게 만들었는데요. 확실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테슬라의 모델 Y 코드명 주니퍼는 2025년 테슬라에게 가장 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자, 현재 알려진 루머로는 위 로봇 이벤트에서 보여주었던 사이버 캡처럼 앞에 라이트바가 들어갈 거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캡도 그렇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최근 출시되고 있는 차량에는 모두 이렇게 라이트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 Y에도 파격적인 디자인 변신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Y 주니퍼의 모습을 상상하는 많은 컨셉들이 나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과연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테슬라의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과 현재 거리를 두고, 휴대폰이나 기타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는 테슬라가 신형 모델 3를 신형 생산할 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고,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는 새로운 모델 Y의 1분기 출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그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현재 트럼프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고, 2025년 테슬라의 운명과 또 트럼프의 당선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정치적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는 가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론의 선택이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론의 이런 정치적 발언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문음성과 한글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볼게요. 이번 주 투자자들은 대형주에서 벗어나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매그니피센트 7 ETF는 거의 0.5% 하락했습니다. 다음 게스트는 매그 7으로의 회전이 시작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7개 회사의 실적으로 시작되고, 테슬라가 첫 번째로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루미타 웰스 매니지먼트의 CEO인 람 알루알리아를 모시겠습니다. 테슬라가 매그 7 중에서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테슬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비관적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테슬라는 매그 7 중 가장 비싼 종목이며, 상당한 마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경쟁과 루시드, 리비안 같은 다른 업체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년 로드맵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간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간 밈 주식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펀더메털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더 큰 후퇴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주간은 하락했지만, AI에 대한 열광이 그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것을 내세우기만 해도 그들을 흥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그리고 아마도 더 오래 지속되는 하락을 이끌어낼 요인은 무엇일까요? 시장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분기로 접어들면 긍정적인 계절적 요인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트럼프 후보와 연관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학관계가 얽혀있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마진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는 한, 뚜렷한 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나쁜 소식도 많지만, 여기서 리스크 보상 비율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테슬라에 대한 당시의 비관적인 견해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테슬라를 트럼프 후보의 운명에 연관시키고 있고,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의 주요 소유자는 소매 투자자들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큰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쟁에 대한 관세와 보호를 위한 로비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제품도 매우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품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관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와 동맹을 내뒀지만, 이는 그의 고객 중 일부를 잃게 될 것이고,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이 테슬라의 주식에 매우 비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발표와 그 이후에도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루시드와 리비안 같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현재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리비안은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보면요. 현재 2억 4천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아서 공급 업체에게 소송이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리비안을 소송한 회사는 바로 보시고요. 리비안은 지난해 전기모터 생산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공급 업체였던 보쉬와의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리비안은 보쉬가 필요한 모터의 그 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한다고 보쉬를 비난했고 또 보쉬가 전기모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생산량이 3만 대나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쉬는 차량을 한 번도 제조한 적이 없었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에 전기모터를 생산해 주려면 엄청난 투자금과 위험이 감소된다는 일이라고 말하고 만약 리비안이 계약을 조기에 취소할 경우 보쉬에서 투자한 비용을 환급할 수 있는 계약을 이미 체결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스타트업과의 계약에 보험을 드러났다는 보쉬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 가서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은 보쉬와 계약을 취소한 이후에도 자체 모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달 초 생산 목표를 만 대나 줄여서 올해 4만 9천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리비안은 올해 8월에도 전기모터 부품 부족으로 인해 생산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나 보입니다. 또 다른 경쟁사로 언급된 루시드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무려 주가가 15%나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루시드의 3분기 운영 손실액은 애널리스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다 상황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런 두 기업 때문에 테슬라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쉽게 낙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또한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운명을 트럼프 후보의 운명과 연관시켜 버린 것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이 아니라 대부분 소매 투자자들이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트럼프를 진짜 지지하는 본격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경쟁을 막기 위한 관세를 새로 만들고 싶어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월가에서는 모든 것을 관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게 되었는지 펜실바니아에서 열리는 토론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테슬라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일론 머스크가 설명하는 테슬라의 판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세 단어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당신이 테슬라의 브랜드와 판매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테슬라의 판매는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들은 제품의 품질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CEO의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이죠. 어떤 회사의 CEO도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훌륭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훌륭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입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판매가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는 현재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하고 있다 말해 테슬라의 3분기 어닝 발표를 좀 기대하게 만듭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분명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테슬라가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좋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일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일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궁금해지는데 일론이 직접 설명하는 이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말라 정권화에서 많은 검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카말라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프롬프터가 고장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기계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거대 정부 기계죠. 그리고 그 거대 정부 기계에 하나의 얼굴을 씌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꼭두각시가 잘 안 되자 그들은 새로운 꼭두각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이하고 위선적인 일입니다. 바이든이 후보에서 제거된 일이야말로 매우 비민주적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2024년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현 대통령인 바이든을 투표로 통해서 후보로 선출했었고요. 모든 과정은 정말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갑작스럽게 현 대통령은 사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통령이었던 카말라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부통령이었던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예비 후보는 없는 상태로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민주당의 선출 방식에 대한 비난이 있고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런 과정이 매우 비민주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경선 결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구매한 것도 그냥 부자였던 기업이니 재미삼아서 산 거 아니겠냐 이 정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연설을 통해서 트위터를 산 이유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토론 일주일 전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 매우 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 매우 예리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했죠. 그러다가 대중에게 그는 실제로 그렇게 예리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전통 언론은 즉시 방향을 틀어 바이든을 공격하고 후계자를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민중의 목소리를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인수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알다시피 트위터를 인수한 목적 전체가 바로 민중의 목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위터를 통제했던 극좌 활동가들이 명백히 우파의 목소리를 극단적으로 검열했다는 점입니다. 좌파의 목소리에 대한 검열은 전혀 없었습니다. 트위터는 현직 대통령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좌파 인사들에 대한 정지가 검열, 섀도우 밴 같은 알고리즘을 통한 은밀한 차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트위터를 사기로 결정한 이유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하는 일 맞아 서슴치 않았던 트위터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놓은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구 트위터 현 X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툴로서의 활용이 철저히 되고 있고 많은 미디어의 공격을 정면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내다보고 어쩌면 트위터를 미리 인수했다 이렇게 재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다시 4년을 집권하게 된다면 이전까지 테슬라에게 가해졌던 많은 규제와 그 조사들이 다시 또 반복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발사하기까지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테슬라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현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스페이스X에 대한 규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 별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웃기기도 하죠. 예를 들면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이 상어를 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바다는 넓습니다. 상어도 많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길 이건 아마도 국립해양어업국에 지시했다는 거라며 상어를 칠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했고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보죠. 그랬더니 상어 데이터를 줄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요. 데이터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상어의 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며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부 지부에 데이터를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이게 개그 콘서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어 데이터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를 노리는 사람들이 상어 데이터를 손에 넣을까 봐서요. 결국 우리는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할 수 있었고 네, 상어들은 괜찮을 겁니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까지 발사를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그들이 고래는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태평양 사진을 보면서 태평양의 표면적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고래를 덮여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생각했죠. 저는 전혀 고래를 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우주선이 고래를 친다면 그 고래는 운명이었던 거죠. 확률이 워낙 낮으니까요. 이건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고래 편 같습니다. 그 고래는 운명적으로 그런 일을 겪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래 분석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 고래들도 괜찮을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만약 로켓이 물속으로 들어왔다가 폭발해서 고래들이 청각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로켓이 물속에 들어와서 잠수함처럼 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건 물리학적 성과가 될 텐데요? 라고 말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잉 규제의 고통을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봤는데 정말 스페이스X에서는 로켓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도 상어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요. 또 로켓이 폭발했을 때 들리는 소음도 고래가 청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스페이스X의 발전을 온 힘을 다해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이 정도라면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규제는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을지 알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천명한 테슬라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어내게 될지 걱정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4년간 테슬라에게 주어질 규제는 정말 끔찍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규제를 풀고자 트럼프와 손을 맞잡았다고 생각하며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이 된 이유를 바로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을 위해서 관세를 더 높이기 위한 노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미국의 선거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60대 39.5로 훨씬 앞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어느 쪽 땅으로 마음이 결정될지 모르는 6개의 스윙 스테이트가 판가름을 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곳을 이기면 승리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상황이지만 만약 이번 선거에서 지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일론은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민주당 행정부가 고의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스윙 스테이트로 들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수치를 보면 스윙 스테이트에서 불법 이민자 수가 500% 증가한 것 같습니다. 참 우연이죠. 지제 승리의 격차가 2만 표 정도일 때 2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들여와 합법화한다면 그건 바로 카말라 꼭두각시 정권이 앞으로 4년간 할 일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스윙 스테이트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주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단일 정당 국가가 될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이번이 양당 체제에서 치른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퀄 우리가 두 가지 일정이 möcht습니다. mé Centえば 대대적으로 대 women Tibetan 투자와의 본격 thats Pvd. podia 파이팅 저는 지거하는 음률의 문을 여성아 ب ru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